근데 거의 처음엔 아무도 안들어갈까요? 5시라서? 봐봐 아무도 안들어 1 7 261 1062 2629 3500 4144 4554 4938 5084 5181 5244 5200 5200 다들 안자고 뭐하시나요?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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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5 5 5 5 5 5 5 5 6 5 5 5 5 5 6 6 6 7 6 6 5 6 6 6 7 7 7 8 9 6 6 7 7 7 9 9 9 7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9 10 10 10 10 10 여기는 저 앨범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합정동 합정동 제가 맞춰볼게요 오케이 여기에서는 그라운드 그라운드 아닙니다 여기는 집이에요 그라운드는 TMI인데 그라운드는 저희 회사의 전 건물이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루브? 그루브보다 좋은데 립글로즈 무슨 소리 립글로즈 있고요 립글로즈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혹시 합정의 브라운이라는 곳 아십니까? 브라운은 알죠 브라운 인근 자택입니다 제 자택 같은 거 어떻게 집에서 하세요? 왜냐면은 이 건물에 사람이 이 사람밖에 안 살아요 밑에는 다 가게라서 근데 요즘에 다 가게가 9시에 다 되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영상 대화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 아십니까? 여러분 아니 영상이고 뭐고 그냥 대화를 하는 게 글로 밖에 없잖아요 저는 예린씨의 말을 하는 목소리 지금 처음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통화합시다 해냈다 안 자고 있었던 보람이 있다 안 자고 있었던 보람이 있다 알죠 여기는 메세나폴리스 모든 래퍼들의 꿈인 건물이고요 저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만 네 안녕히 아니 평소에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왜 이거 켰다고 이렇게 하시죠? 아 저는 보통 3,000명 4,000명 보질 않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인기가요 무대에 나오기 직전 느낌이거든요 아 무슨 소리세요 인이어 테스트하는 그때 느낌인데 저는 어쨌든 포스트 말론처럼 네 평소에 좀 잘 해주세요 어 제가 못했나요? 아니 못했냐 좀 뭐 이렇게 친하게 제가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하십시오 어디십니까? 네 저 집에 집에서 있습니다 어 바닥에 먼지가 엄청 많네요 아 먼지 아니고 이건 강아지 패드 아 아 너무 하시네 청소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먼지 뭉친게 그런 모양으로 많이 있어서 네 어 손이 되게 많이 드셔야겠네요 밥 밥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아 본인 많이 드십시오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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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선택을 ragt 내가 더 쿨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